대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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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났소이다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명나라 황제 주원장이 저번에 보는 표전문이 무례하다 하여 대감을 명나라로 소환하라는 명령서를 우리 국왕전학께 보냈사옵니다 감히 우리 국왕전학께 명령서를 보내 이 지옥을 되갚아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요동을 정벌해야 할 것이오 그 계획을 눈치챈 주원장이 겉으론 표전문을 문제 삼았지만 요동정벌의 싹을 제거하기 위해 대감의 목을 대놓고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담 이리 어쩐단 말이오 선봉대감의 목을 원하는 주원장의 칼날을 어찌 피한단 말이오 일정 땅